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아 오늘도 회사에서 김부장한테 얼마나 까였는지 아 피로해 죽겠네 아 오늘도 집에 가서 정말 여보가 주는 맥주 한 병을 딱 먹으면 기분도 기분도 피로도 싹 다 풀리겠구만 여보 나왔어? 어 자기 왔어? 아빠! 어 딸 어서와 오늘 학교 잘 갔다 왔고? 유치원 갔다 왔는데 아 맞다 유치원이지? 응 그래 그래 아들 아빠 아들 오늘 또 똥 쌌어? 아홉 살이나 먹고 똥을 싸네 이거 기저귀를 차고 있네 여보 어 오늘 월급 다 왔어 어? 월급 다 왔어 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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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급 다 왔어 자기야 어어 나 못살겠어 진짜 왜왜왜왜왜그래 안되겠어 빨리 줘 빨리 어 집안일 하느라 고생 많았어 으아악 아 자기 고마워 어 그래 이거 외투 외투 이거 넣어놓고 여보 이거 시원하게 맥주 한 캠만 하니까 싹 줘봐 아 맥주요? 응 그래 돈은 우리가 우리가 먹을게 엄마 엄마는 집에서 일하는 기계일 뿐이야 아 맥주 한 캠만 싹 줘봐 어 어 이미 준비되어 있네 아 그럼 음 한번 먹어볼까 음 먹어보자 요리야 저건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일까 아 시원하게 먹어봐야겠구만 아빠 아빠가 오줌을 먹고 있어 요리야 아빠 맛있어 아 시원하나 아 요리야 이거 어 애들은 먹는거 아니야 나 또 먹을래 어른들만 먹을 수 있는거야 아빠 그거 어른 오줌이야? 어 비슷해 비슷한거야 애들아 먹으면 맛이 안 좋아 애들아 먹으면 안 돼 요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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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기저귀에 맨날 저거있다 더러워 어 여보 여보도 한잔해 아 나도 한잔해 응 한잔해 아 엄마 내가 먹여줄게 먹여라 자타 아 시원하구만 자타 아 일 끝나고 이렇게 맥주 딱 한 번 마시면 천국같지 아 맛있어 응 맛있어 먹으면 안 돼 딸도 한 모금만 줄까 응 어 그럴까 여보 한 모금만 줘도 될까 딸 좀 그럼 야 딸 야 애 주마 미쳤나 봐 지금 아 내가 스트레치 해가지고 실수했는데 애들 안 돼 7살밖에 안 돼 너한테 뭔 애들 안 돼 안 돼 엄마 너무 개방적이에요 엄마 쉬는 거 엄마 쉬는 거 엄마 쉬는 거 배꼽티 입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너무 외국식이야 우리집 아 안 돼 안 돼 아쉽겠다 여보 지금 몇 시야 어 야 12시잖아 왜 너희 왜 안 자고 있어 어 얘들아 내일 유치원 가야지 빨리 자자 알았어요 네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자 9살인데 유치원가 요리야 어 너는 어 너는 유치원 좀 약간 유급이라서 어 아빠 혹시 나 약간 머리가 불편한거야? 아 솔직하게 말 안하겠는데 어 어 그냥 기저귀를 봐 알았어 유치원 가야지 9살인데 기저귀를 찾는게 말이 되니 그래 딸 누워 앉아있지 말고 누워 어 그래 그래 아들 잘자고 어 어 네 보자 안정기 주무세요 아들 뽀뽀 아 안돼요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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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이야 자 잘자 얘들아 응 여보 어 불만한 시간이 왔어 무슨 소리야 아니 집이 너무 밝은거야 여보 아 너무나 피곤해 여보 여보 벌써 새벽 2시가 됐나고 어 안 돼 안 돼 오늘 좋은 때는 끝났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디서 이거 유혹을 해? 씨 자기야 어디서 꼬리를 지어버렸어? TV도 꺾고 어 밤도 12시 보고 아 지금 셋째를 누리는거야 지금? 아이 그럼 안돼 안돼 나 힘들어 오늘은 자야돼 일단 자기야 일단 눕자 어 그래 눕자 아빠가 그 위로 누웠어 요리야 진짜 간만 자자라 우리도 자자 응 재미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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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던 엄마 아빠가 자는건가 엄마 아빠가 어 자라 야 자라 요리야 요리야 일어나와 봐 요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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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회 회 œ 일어나봐 일어나봐 왜왜왜 아까 아까 어 아까 아빠가 이상한거 먹었잖아 어 맥주인가 그거 먹었잖아 어 그거 아빠가 먹으니까 기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맛있어 보셨어 어 우리도 먹어보자 그거 그래 그래 별아 조용히 나와 조용히 나와야 돼 알았어 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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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거 맞아 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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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아야 어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왜저래 자는거 맞지 가자 하 맥주는 그렇게 무슨 맛일까 맛있겠지 맥주가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맥주가 됐어 맥주였어 냉장고 냉장고 그래 꺼내봐 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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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냈어 형 니가 술을 따라봐 알았어 유리야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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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먹어봐 알았어 먼저 먹어볼게 어 어 어 어 알았어 어 어 어 알았어 어 어 어 요리야 요리 어때 어 화장실져 막 톡톡해 어 야야 그래도 나도 나도 한입만 나도 한입만 주라 어 여기 이거 아주 시원해가지고 맥주를 먹으니까 어깨 처음 해봐 나 이거 기분 좋은데 딱 한 장씩만 더 할까 그럴까 우리의 무궁한 내일을 위하여 건배 맛좋다 이거 한번 더 할까 이쁘게 컸어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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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 으아 오우 맥주의 장기돌아 으아 아 아 기분좋아 아 기분좋으니까 똥이나 쎄 소시 응 우리 동생 정말 이뻐 오빠 여전해 무슨 소리야 이게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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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이 깼나봐 가봐 가봐 애들만 가봐 뭐 셋째 같다고? 애들만 가보라고 애들 깼나봐 지금 아 귀찮아 애들 왜 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애들이 떨고 있는 거야? 아 봄수야 요리오 젊어서 놀자고 요리야 젊어서 여보 어 애들이 없는데? 애들이 없다고? 뭐야 어디갔어? 어디서 소리는 들리는데? 애들아 마셔라 마셔라 아 저 뭐야 뭐야 이들어간다 쭉쭉쭉쭉 아 아저씨 아 아줌마 뭐 어쩌지 왜이래 왜이래 여보 왜이래 아 손 냄새 아 손 냄새 아아 아버지 한잔하십쇼 아 뭐야 야 누가 이렇게 쉬웠어 여보 어떡해 애들 7살 8살 9살밖에 안됐는데 아 아 어떡해 어떡해 아저씨 혼자 먹었어 아 아 뭐 이게 뭐야 이게 우리야 왜 속쓰려 아 왜 속쓰려 어 다시는 술 안 먹을거야 꺼야.